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정원입니다. 자 오늘은 설날 친구들과 함께 참치를 먹다가 우리 친구들에게 참치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리와 어차피 호텔은 모든 사람이 힘들었으니까 아 그럴때 베스키 라미스가 베스키 라미스하고 파리바게스하고 이 두개는 진짜 안망한데 근데 파리바게스는 그나마 몇 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 한다고 그래갖고 돈 다 뽑아 돈을 번다 싶으면 그 프로젝트들이 다 그렇지 한 번 새로 올리고 근데 잘 생각해봐 그 베스키 라미스는 우리가 주로 다운 생각이 안나잖아 근데 파리바게는 딱 느낌이 나거든 한 번 바뀐게 그걸 파란색이었다가 회색이었다가 카페라 그랬다가 얘네들 귀뚜라미도 먹냐? 누구 거북이들 잡아먹진 않는데 걔들은 아무거나 잘 먹어 아 그래? 잡시기야? 아까 한동안 보냐던가 다 잠들어 보았네 가까이 듣기엔 뭐냐면 그... 비비큐 거기도 대게 안나오거든 근데 땡병 없이 비비큐가 생겼어 동전점이 하나 더 생겼어 아 그랬어? 비비큐와 BHC는 진짜 아 진짜 뭘 먹고 살지 BHC는 와 아